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같이 묵상하실 건데요.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과께서 말씀하신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과 재단 뿔에 철필과 금광석 촉으로 새겨졌다.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산 언덕에 푸른 나무 곁에 세워진 단들과 아세라 여신상을 잘 기억하고 있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네가 온 땅의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재산과 모든 보물과 산당을 약탈당하게 하겠다. 너는 네 자신의 잘못으로 내가 너에게 준 유산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낯선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겠다. 이것은 네가 내 분노에 불을 일으켜 영원히 타오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과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 여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을 것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 메마르고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여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시내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자이다.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 그의 부도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의 성소는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아서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여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와를 떠나는 자들이 흙에 기록된 이름처럼 사라질 것은 그들이 생수의 셈이신 여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와여 주는 내가 찬양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낳겠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여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당장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목자의 직분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재앙의 나를 원치 않았던 것을 주는 아십니다. 또 주께서는 내가 한 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마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지 않게 하시며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아주 없애버리소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같은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네 가지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무슨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툭 처치 TV 검색하셔서 툭 처치 TV 검색하시면 거기에 이제 기뇨한 이야기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게 쭉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주권자다. 그런데 두 번째 너는 그거를 받아들이기 원치 않을 거야. 세 번째 그래도 난 너 포기하지 않아. 네 번째 그러니까 믿어줘.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냐 하면 이 친구들이 재물적인 거 혹은 우상 이런 거 막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우상 섬기지 마라 재물의 의리를 너무 집중하지 마라의 핵심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을 의지하고 나 여와를 떠난 사람. 의지란 말. 의지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는 것보다 내가 주권자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권자 되고 싶으니까 돈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합니다. 돈과 우상을 통해서 나의 주권자 됨을 놓고 싶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하죠. 7절에는 그러나 나 여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복에 계속 눈이 가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실감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쭉 흘러나와요. 물가에 심겨져 그 뿌리를 시내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얘기 나오죠. 10편, 1편 떠올라지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는 것을 실감해 나를 믿어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사실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흥미로운 건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여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당장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네가 주권자로 삼는 그분이 진짜면 그 주권자 됨을 보여줘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내가 주권자 됐어. 너가 진짜 하나님이 주권자 된다면 한번 해보든가 이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갈등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얼른 보고 싶은 거예요. 얼른 보고 싶은 것도 역시 내가 주권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14절입니다. 여와여 주는 내가 찬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싶어요. 그분을 인정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내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실감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야. 그런데 너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 그거 싶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난 너 포기 안 해. 그러니까 믿어줘. 성경의 모든 내용은 끝까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자이신데 그것을 내가 주권자 됨을 놓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회복의 내용이 있고요.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 회복하시고 왜 심판하실까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권자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날을 저희에게 주셨음에도 저희는 우리가 주권자 된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죠. 그 사랑을, 그 회복하심을, 그 놓지 못하심을 저희가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권자 되려고 해보려는 수많은 것들 중에 진짜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